한콜리네르그제 등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 자체 치매 위험을 약 50%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젠마인터널 메디슨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콜리네르그제를 복용한 55살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치매 확률을 보다 더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한콜리네르그제는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증상, 방광조절, 불면증 등 광범위한 질환 치료에 쓰인다고 합니다. 노인 4명 가운데 한 명껄로 이 한콜리네르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베나들과 같은 몇몇 한히스타민제 또한 한콜리네르그제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치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CBS 방송은 미국인들이 흔히 한히 한히스타민제나 항알러지 제품, 그리고 수면보조제나 방광조절 제품, 파킨슨 증상과 같은 제품 등이 처방전 없이 이 약을 사용한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가 영국에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합니다. 이에 따르면 3년 동안 강력한 한콜리네르그제를 복용하게 했으며, 그 뒤 치매 위험이 약 49%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해 CBS 방송은 약사나 의사, 환자들 모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, 앞으로 노인들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할 경우 이 약이 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나 치매 환자들은 이런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. precis의 약 기선입니다.